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깊은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열한기야 사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로 설교 제목은 두 아들의 내일입니다. 깊은 소식 강남교회의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어지럽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하실 거다. 목사님 누구보다 많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우셔서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기니까 그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실 때 이사를 가서 주무실 때 정말 새로 이사간 집이 비어있어서 옛날에는 연탄 가스로 이렇게 죽는 사람 또 혹은 안 죽어도 연탄 가스가 무서운 게 이게 불구가 되는 경우에 내 손상을 죽으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도 이사가서 피곤해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는데 박은숙 단장이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 번째 울고 또 두 번째 이제 울음을 울어서 이제 사모님이 화장실 가려고 밖으로 나가서 쓰러지시는데 목사님 직감적으로 아 이거 연탄께서 중독됐구나. 참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목사님 그때도 침착하셨던 것 같아요. 막 허둥지둥 하시거나 막 애기를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막 넘어지거나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밀어내서 이렇게 기어나오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도움을 준 이웃 세 들어 있던 분들이 목사님이신 것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교제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그걸 다 이기게 하셨고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35절에서 37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환란도 오고 공고도 오고 핍박도 오고 기근도 오고 즉신 위험 칼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압곡동에서는 아마 배고픔이 제일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운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부모님께 달려갈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곳에서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정말 산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천지더라. 돌하고 나무 말고는 다 먹을 거더라. 또 그창 장팔리에 가셔가지고는 또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깡패들이 찾아와서 위협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위험들이 있을 때도 목사님 또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걸 이겨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장팔리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서 주님 섬기시고 군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근간에는 제일 어려우셨던지 재판받았던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 목사님 조사를 하고 심지어 금융 전문 계좌 추적하는 사람, 검사 둘이 6개월 동안 목사님뿐만 아니고 온 주변을 수색하고 저도 한 번 조사받았거든요. 몰려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목사님은 그때도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싸우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 예수님하고 대한민국 검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지 우리 다 그때 대답은 다 정답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 CLF라는 길이 열리고 전 세계 대통령들께서 타투어서 만나주시면서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코로나도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축복으로 윤도하실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들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28분의 대통령분들을 만나셨어요. 그중에는 여러 번 만나신 분들도 있고 다섯 번까지도 제외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중남미 4개국 방문을 하시면서 각 나라 대통령에게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전하셨죠. 또 구원도 받으시고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앞에 저희들에게 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런 과정도 허락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닫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또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까라는 소망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다르죠.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자신의 밖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날 설교에서 목사님이 성교학교를 시작하게 된 관증을 하셨는데요. 정말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이 성교학교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도 가난하시고 교회도 가난했지만 우리나라 전체도 가난한 시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많지 않으신 데다가 목사님이 끼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겨울에 먹을 걸 주십시오. 그다음에 뗄감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만큼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성교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목사님은 그걸 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교학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성교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고 교회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교학교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걸 어디서 합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그럼 잠은 어디서 잡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싫어하시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월드캠프도 하지만 CLF도 하고 대통령, 전세계 대통령과의 면담이 51회였더라고요. 51번이나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놀랍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들이 바로 우리 성교학교 출신 성교사들이다. 그리고 해외에 우리가 이제 잘 몰랐었는데 성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말고도 많은 성교사들이 해외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일들이 죄송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성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골프를 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요트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교사님들은 똑같이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그 나라 말로 또 목사님에게 배운 것처럼 성교학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성교하는 성교사들은 우리 성교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뜻을 두시고 교획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성교학교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말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기가 성교학교 시작이었다. 사실 성교학교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또 성교학교 출신들 중에서 다 훌륭한 것만은 아니고 시험든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전 세계를 무대로 각 대륙의 그 나라에 가보면 가장 유명한 성교사 가장 위대한 성교사 가장 놀랍게 일하는 성교사들이 우리 성교학교 출신 성교사들이다. 정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교학교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요? 네. 아마 오늘날 이런 일들이 목사님도 가끔씩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큰 혼자서 대형 교회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주님의 세계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일하는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에게도 사단은 그들을 멸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배하게 일을 하네요. 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마귀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이 패턴에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도 이제 마귀가 돈의 욕망을 가진 가롯 유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를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나니아, 사피라를 통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소유, 세계를 갖도록 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이 교회 속에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 사도 제자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숨어있는 장소를 밀고 해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보금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외부는 이미 이제 다 드러나 있고 알려져 있고 보금이 없는 기독교 진리가 없는 이제 목회자들이 우리를 이단시하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을 이제 고발한 사람도 거기 앞장선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기성교회하고 같이 손잡는 거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고발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이게 어떤 일이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 있는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시험에 들도록 만들고 그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고 쭉 보니까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가까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 입었거나 깨달았거나 열매가 있거나 역사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자기를 세우도록 만들고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냐니까 사탄이 이제 그 마음을 끌어가서 불신으로 대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아시고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의 세계와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타락으로 이끌어간다 하늘을 아시고 사육자들과 싸우시고 또 신학생들 또 성도들과 싸우는 보금의 싸움만 싸운 곳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의 세계와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싸워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생도에 이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려는 남편을 둔 복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니 정작 본인 당사자는 엘리사와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야기하시기를 교회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시들하게 너무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이제 정말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생도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교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이 여자분은 이제 보금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아마 육신에 훨씬 더 마음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죽으면서 빚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 문제를 들고 바로 종에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채주가 와서 자기가 남아있는 두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엘리사를 찾게 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종에게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나오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권정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옛날에 은행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은행에서 업무 처리를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보건물에서 성교학교를 가니까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마치 못해서 이제 와서 훈련을 받았고 또 아프리카에 성교를 가시니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떤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귀하고 소망스러워서 같다기보다도 이제 따라가서 아프리카에 사는 삶이 한국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정말 거기서 힘들게 살았는데 더 설상가상으로 밀림에 가서 이제 보금을 전해라. 그런데 남편이 밀림에 가서 보금 전사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남편의 마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겠다. 그래 따라갔는데 막상 이제 가서 지나면서 보니까 그 자기를 초대한 그 형제가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보금을 듣고 기뻐가지고 그 바나나도 가져오고 파인애플도 가져오고 막 코코넛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아무 대접을 안 하더래요. 그래 이상하다. 형제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그 형제가 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바나나 이렇게 있지만 이거 다 내 안에 거고 나는 바나나 저기 하나도 안 달려있는 저 한 두 그루고 달기 있지만 저거 다 안에 달기고 파인애플이 있지만 다 안에 파인애플이고 그래 알고보니까 이제 거기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결혼해도 다 안에 소유가 되고 남편이 터치를 할 수가 없는 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웃긴다 이거 다 합쳐봤자 한 20달러도 안 될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붙들고 막 그리고 어쩐지 그 아내분은 막 자기들을 달가워하지 않더래요 그래 눈을 막 번덕이면서 혹시 남편이 자기 몰래 바나나 대접할까 봐 파인애플 대접할까 봐 그렇게 마음 닿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정말 내가 이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걸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영어권에 있다가 불어권으로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영어성경 불어성경 영어사전 불어사전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 교회를 또 종을 시들하게 여기게 해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어서 신앙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날 설교의 제목이 두 아들의 내일 이었는데요 저는 아들이라는 단어 또 내일이라는 단어가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물어보셨대요 당신의 두 아들 어떻게 됐냐고 이제 물으니까 말할게 뭐 있냐 성교학교 같이 저 아버지 대신해서 이 훌륭한 목사가 돼서 미국에 가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 가고 둘이 잘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젊은 아들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젊은 시절에 복음 전두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죠 네 저도 일찍 19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27살 때 제가 성교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영신 성교사님 그 간정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영신 성교사님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에게 맡긴 것이었다 네 박옥순 목사님에게 돌아가시면서 오영신 성교사님의 아버지가 오창명 목사님이신데 네 47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네 요즘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에게 박 목사 내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을 맡으셔가지고 오늘날 이제 오영도 성교사님은 영국 성교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영신 성교사님은 독일 성교사님 네 오영진 장로님 우리 강남교회 영상 성교구 맡아서 정말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훌륭한 유산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신 것이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사역자 자제분들이 다 아버지를 이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가장 영광된 직분이죠 네 네 오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깊은 설식 강남교회 이광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깊은 설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의 합창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사회닌ыс eth 분 제 분 시민 이빙 이빙 미eles 저녁 이빙 이빙 신 이런 지 흑 단 이빙 시 도 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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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